퍼미나 염색하고 나면 머릿결이 한두 끝도 없이 안좋아짐 푸석푸석 빗질도 안돼 집에서 따로 관리하는게 귀찮으면 이 단백질 샴푸를 써 귀찮아도 샴푸는 하잖아? 샴푸 고고 물 많이 접셔 많이 미세고픔 엄청나게 많이 나서 머리카락이랑 두피 전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음 깨끗하게 헹구고 물기 쫙쫙고 끝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이 샴푸 한번 했다고 머리가 차분해지고 탱탱이짐 난 그냥 원래 씻을 때랑 똑같이 씻고 나왔는데 머릿결 보임? 대좋아짐 퍼미나 염색하고 나면 머릿결이 한두 끝도 없이 안좋아짐 푸석푸석 빗질도 안돼 집에서 따로 관리하는게 귀찮으면 이 단백질 샴푸를 써 귀찮아도 샴푸는 하잖아? 샴푸 고고 물 많이 접셔 마아니 미세고픔 엄청나게 많이 나서 머리카락이랑 두피 전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음 깨끗하게 헹구고 물기 쫙쫙고 끝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이 샴푸 한번 했다고 머리가 차분해지고 탱탱이짐 난 그냥 원래 씻을 때랑 똑같이 씻고 나왔는데 머릿결 보임? 대좋아짐 퍼미나 염색하고 나면 머릿결이 한두 끝도 없이 안좋아짐 푸석푸석 빗질도 안돼 집에서 따로 관리하는게 귀찮으면 이 단백질 샴푸를 써 귀찮아도 샴푸는 하잖아? 샴푸 고고 물 많이 접셔 마아니 미세고픔 뭐